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시골여행을 나왔다가 좀 약간 여기는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작은 밭도 보이고 개소리도 들리고 잡소리도 들리고 요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특이한 집이 좀 레이더에 감지 됐어요 가까이 가서 한번 어떤 집이 있는지 봐야겠어요 보니까 약간 비탈길 좀 올라가 볼게요 저 건물 저 위에 있는 저 건물 보러 가는 건 아니고요 저 건물 어디에나 있는 스타일이고 약간 좀 특이한 집이 있어요 올라가 보면 히프역에 여러분이 보이실지도 모르긴 하는데 개 여기 장난이 아닌데 개밭인데 여기 완전히 무슨 진돗개가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다섯마리 다섯마리 풀리면 내 설정 다튀기게 구나 아주 그냥 풀이도 안지 말도 안지 알게 뭐야 촬영하려면은 조금처럼 개에 대한 위험을 좀 감수해야 돼요 개가 다섯마리라 철 끈을 쇠줄을 믿어야 쇠줄 끊어지진 않겠죠 설마 보여주세요 이 집을 보려고 이 집이 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필러티 구조로 해가지고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집이 됐던 사무실이 될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특이한 구조인 거 특이한 건축물인 거 맞는 거 같아요 올라가서 또 어떤 풍경일지 기대되네 햇빛 방향이라 좀 흐릴 수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가서 보면 좀 괜찮을 거예요 아까 그 일반 건축물 바로 옆에 이런 게 있거든요 휴게실인가? 단순한 거 같으면서 상당히 인상적이다 평수는 보니까 한 10평 정도 되는 2층에다 지어놓은 집이에요 전망대처럼 휴게실처럼 지어놨는데 와 좀 특이하다 뭐 옛날 집 스타일이신 분 아닌데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놓은 생각을 했지 와 진짜 귀엽다 좀 약간 멋있기도 한데요 위에는 산길도 있고 시간만 되면 올라가 보고 싶은데 아까 측면을 봤을 때가 좀 재밌죠 뒤에서 보는 풍경이에요 이 건축물이 보고 있는 게 저쪽 바닷가 쪽이에요 풍경은 좋아요 진짜 작은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완전 오일샷이 해가지고 해도 괜찮겠다 따뜻하겠는데 비닐하우스처럼 앞에 좀 보이시죠 저쪽이 바닷가에요 바닷가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건축물 한 채 구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